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락드린 하나 고객님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없으면 대출 가능한데 필요한 자금 있으신가요 고객님? 난 자기가 필요한데? 네 왜 그런지? 미친 돌아였네 네 고객님 저희는 신용카드 대출이고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카드는 어느 카드사세요? 필요한데 네가 필요해 고객님 네가 라는 카드는 없어요? 네가 필요해 네가 사는 카드는 없어요 지금 자금이 필요하신 건 아니죠? 네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왜 계속 대출을 해준다고? 나는 어디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하루에 대출 전화가 한 다섯통 여섯통은 들어와요 아침에 자고 있으면 전화가 곧 깨워요 전화 아 진짜 아침에 내가 너무 편하게 자고 있잖아 그럼 전화와요 공기위에 나도 모르고 전화를 받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대출을 하시죠? 끄라악! 하고 욕치고 끄라악! 아 가자 들어간다 아 아